위기는 기회다? 거짓말입니다.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컨택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 오래라는 게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살아왔으니까 굉장히 끈끈하게. 그 끈끈하게 살던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끈끈하게 뭉쳐진 인맥도 문제가 없지 않았고 끈끈한 가족조차도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그 대안들을 계속 요구했던 건 거죠. 그게 계속 사회가 지나는데 기여를 했었고 마찬가지예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이런 확산들은 더 많이 이루어질 건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큰 전체 주제가 위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쓰죠. 위기는 기회다. 특히나 최근 몇 달 새 이런 말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거고 상습적으로 하루에 열 번씩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말 믿으시나요? 위기는 기회다? 거짓말입니다.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국 우한 지역이 대봉쇄를 하고 봉쇄를 했다는 얘기는 거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중국에 있는 쇼핑몰, 진동닷컴은 거기서 뭘 했냐. 자율주행 배송 테스트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봉쇄가 됐던 얘기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평소에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한다고 하면 규제의 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평소에 못했던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가 된 경우에나 이게 가능한 건 거지 준비가 전혀 안 된 기업들은 남하는 거 구경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얘기할 거면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해왔던가 부터 짚어봐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동기부여 으쌰으쌰하는 느낌으로 위기는 기회다 열심히 잘하자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한 시단이 끝났잖아요. 실패한 사람도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제대로 안 해서 못한 경우가 사실은 많은 거죠. 또 이런 것도 기회죠. 위기 속에서 맞은 기회.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뭘 느꼈나 이번에 위기를 만난 기업과 기회를 만난 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을 좀 더 잘 해놨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많이 엇갈렸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저 말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새로운 기술 신기술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꿔주겠는데 그 바꿔주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답을 찾아서 일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IT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건 목적이 저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수많은 기업들이 느꼈어요. 그걸 좀 미리 좀 더 할 걸.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 국민의 유행어처럼 다들 얘기했지만 말 그렇게 많이 한 것 치고는 썩 잘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이 오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좀 더디게 했던 기업들 이참에 좀 바꾸자. 빨리 빨리 하자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돈을 쓰니까 누가 가장 해피하냐. 저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수많은 솔루션도 갖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한 2년째의 성과를 두 달 만에 해버렸다. 플렉스 한 거죠. 이들은. 이뿐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 되게 좋잖아요. 역대 최고치잖아요. 던킨도 이번에 성과가 좋습니다. 던킨이 왜 성과가 좋으냐. 팬데믹 와중에도 미국에 있는 던킨 매장 거의 대부분은 정상 영업했습니다. 전세계 던킨 매장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얘들은 정상으로 영업했을까. 앉아서 먹는 거는 문 닫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던킨이 뭘 잘하냐. 드라이브 스루를 잘해요. 이 회사는 드라이브 스루, 컵사이드 같은 픽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던킨 던킨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엔 던킨 도너츠부터 떠오르죠. 원래 이름이 던킨 도너츠였잖아요. 70몇 년간. 그러다가 작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도너츠를 뗐어요. 왜 뗐을까요 도너츠를. 70몇 년간 쓰던 그 좋은 이름을. 안 팔려서 뗐어요. 요즘 도너츠 별로 몸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기름에 튀겨서 설탕 묻은 거. 잘 안 먹다 보니까 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이 도너츠가 아니고 커피하고 음료가 됐어요. 지금 던킨은 커피 음료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값이면 커피를 던킨에서 살까요 스타벅스에서 살까요. 같은 값이면. 던킨 갈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같은 값이면.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같은 값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좀 싸거나 좀 빠르거나 좀 편리하거나 뭔가 그게 좀 있어야지 갈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하는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입지 자기의 처지를 잘 알아야지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답을 못 찾는데 이들은 그걸 잘 안 거예요. 그 덕분에 드라이브 스루 속도가 딴 데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맥도날드보다는 한 1분쯤 발라요. 드라이브 스루 주문해서 나온 데까지 1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알아요. 자기네가 그게 약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맥도날드가 작년 재작년에 샀던 회사를 리스트를 한번 보면요.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 산 게 있어요. 왜 소비자가 주문할 때 말로 했는데 이상한 발음 이상한 지역 사투리를 썼는데 못 알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알아 먹으면 자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아 먹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회사를 또 샀냐면 우리가 한 개를 주문했을 때 한 개만 파는 직원은 나쁜 직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개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주문하고 나면 반드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평소에 뭘 시켜왔고 아 이걸 주문했으니까 곁다리로 이걸 얘기하면 반드시 살 가능성이 높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면 그냥 필요한 거 없으세요가 아닌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바로 묻겠죠. 그거 하는 회사를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던킨이 왜 속도가 빠르냐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틸 트랜스포메이션에 계속 돈을 썼어요. 스마트 오더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계속 투자하는 게 자기네 처지가 어떤 거 자기네 포지션도 어떤 건지 알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이들에게는 미래의 방향이라고 봤던 거예요. 올해 팬데믹이 올 줄 알고 이렇게 대비한 게 아니고 팬데믹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갈 거라서 준비한 것뿐인데 팬데믹 때문에 더 이득이 된 거죠. 이런 걸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매출이 확실히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디스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과 후에 매출의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했던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올 1분기 팬데믹 와중에도 던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어요. 1.3% 겨우 1.3% 하겠지만요. 같은 기간 스타벅스는 마이너스 4.9 맥주날드스는 마이너스 6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 선방 잘한 거죠. 제가 앞서 언컨택트의 중요화도를 안전하고 편리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안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편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전화도가 대두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필요한 이슈였어서 이 회사는 운 좋게도 기회를 많이 만난 거죠. 가수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수많은 가수들이 상반기 하려고 했던 거 거의 대부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BTS가 6월 14일 공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봤죠. 유료 공연. 전 세계에서 75만 명 이상이 봐서 스트리밍 유료 요금만 갖고도 최소 230억에서 260억 얘기하더라고요. 공연 한 번에. 90분 공연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만약에 잠실 종합 경기장 공연을 몇 번쯤 해야지 저만큼의 돈이 모일까요. 많이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공연을 못해서 대안으로 온라인을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이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거면 앞으로는 그게 그냥 임시방편 대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공연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화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카메라를 달리 선택할 수 있어요. 7명의 멤버를 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특정 멤버만 계속 끝까지 볼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오프라인 공연에서 하기 힘들었던 것까지 다 구해내줍니다. 앞으로 공연은 이 방향으로 많이 가겠죠. 그럼 이것도 전 세계 모든 가수들의 공연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도 케이팝 스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아니 왜 하필 케이팝 스타만 이런 걸 잘할까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한국은 내수 기반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엔더테인먼트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려면 아니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 같고 그거 같고는 안 돼요. 뭔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공연에 IT를 접목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위기는 기회단은 이럴 때 얘기하는 건 거죠. 준비가 안 된 나라들은 그냥 가수들 별로 공연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트래비스 스카치라는 가수는 무료이긴 하지만 신곡 발표를 게임 속에서 했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공연을 한 건데요. 물론 짧게 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출연한 건 아니고요. 자기의 아바타를 출연시키고 물론 목소리는 자기가 직접 노래를 한 거죠. 첫 번째 공연에서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무료긴 해도 아무리 무료여도 천만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게임 속에서 이런 공연을 하느냐. 포트나이트가 총 쏘는 게임이지만 사람들이 총만 쏘진 않잖아요. 자기 아바타도 꾸미고 아바타끼리 친구도 맺고 올려 놀아요. 사람들이 올려 논다는 얘기는 소셜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놀면 거기에 기업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는 곳에서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관계를 자꾸 맺고. 이래서 기업들이 자꾸 들어갔어요. 어떤 기업이 들어갔냐면요. 나이키가 우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네 신발 얘기하고 있어요. 청소는 게임 속에서 전장을 뛰어다닐 땐 역시 나이키 운동화가 좋아. 이러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임하다가 나이키 광고판 보면 신발 하나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타워즈나 어벤져스나 이런 라이선스 갖고 있는 회사들도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 꾸밀 때 이왕이면 저런 걸로 꾸미면 좋잖아요. 뭐든 자꾸 팔아요. 앞으로 뭐까지 팔 수 있을까요. 제한이 없을 건데. 아마 보험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껴본 적이 일상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총 쏘는다니까. 일상적으로 위협을 느껴요. 이럴 때 옆에 가서 혹시 보험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낄 때 이런 전장 아니겠습니까. 보험 뿐이겠어요. 누구한테 대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총 쏘는 와중에 별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기 노는 사람이 현실에 있는 우리라서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게임은 게임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게 옛날 사람의 관점이라면 지금은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하는 것도 되게 구닥다리 같은 옛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손바닥에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 이걸 온하고 오프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애초에 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이런 공간에도 우리는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야 됩니다.